2주 전, 당당한 사랑 2014 올간 국가마이호설로 됐을거나요 도리시부터 도ogi다 황달의 원금 백반신당 사랑으로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진선대학 8월 마지막 출시 챕피언 수정채스피를 확인해볼테는데요 과연 이번 추억의 트럭은 주흥동 누가 될지 화면으로 함께 가다보시죠 이수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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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출미경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매니저 식구들 야마엠 퀵식스 조회복 주신 2단격차에 그리고 우리 샵 선생님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네 이번엔 너무 감사드릴 뿐이 많네요 저희 부모님 그리고 오늘 많이 믿고 기다려준 3일날 너무 감사하고요